조금 아플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한 몇초정도 끝납니다 새끼손가락 두배를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요 배트맨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향해있죠 코구멍에 넣고 이걸로 이렇게 집게처럼 잡는거에요 잡고 일단 내리위하면서 먼저 코 끌려도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고 앞으로 아프다 생각은 약간 되겠지만 사실 세게 안하면 안아프죠 세게 할수록 좋아요 1분정도 잡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힘드니까 그냥 스냅을 빨리 줘서 한번 이 정도로 한번하고 끝납니다 한번하고 끝나고 단